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지역 인재 46명을 공개 채용합니다.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수출차 전담 인력을 포함해 기술직 39명과 일반직 7명을 선발하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GGM은 전기차 생산을 시작한 뒤 일감이 늘어나면서 신규 충원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올해 상반기 52명을 채용한 데 이어 이번에 46명을 추가로 채용하면 GGM의 임직원은 69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.